네, 스페셜 1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주 후반에 사실은 FMC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시장이 좀 잘 가고 있습니다. 한줄평, 일단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변한 것은 없는데 투심은 환호,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매크로 변수를 일단 매파적인 확률로 저는 조금 우위로 썼고요. 그다음에 비둘기적인 레파토리도 쓰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분석을 두 가지로 해서 매파적인 것을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의 투심 자체는 좀 비둘기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해석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바텀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종목들이 왜 올라가고 탑 전략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1위 1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속성이 사실 중요한데 좀 안타깝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6개월 이상 10개월씩 조정받은 섹터도 있고 계속적으로 랠리를 가는 섹터도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른 섹터들은 계속 저는 2년 가까이 반도체를 밀었습니다마는 과일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좀 쉬어가고 있는 2차전지는 상단은 막히겠지만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 확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같이 은베론 컷님하고 오늘 상성 앵커님은 계시지만 삼성 SDI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투심을 보면서 사실은 과연 FOMC 해석에 나온 어떤 대중공개 자료들이 맞는가 저는 사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상당히 내포된 탑전략으로 함축된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시장에 좀 쌓아야 되겠죠. 지금의 어떤 연준의 왜 금리 인하를 3번으로 그대로 유지시켰는가 사실 원래 올해 3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4회로 바뀐 것도 아니고 5회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3번 하겠다. 그런데 혹시나 이번에 점도표 변경이 되면서 금리 인하를 2회로 바꾸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한 혹시 기대감이 조금 더 증폭되었다? 3회로 딱 재확인시켜주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사실은 다른 프로를 잘 보지 않는데 오늘은 좀 독특하게 봤습니다만 그러면 왜 3회로 재확인시켜줬는지 어느 경제방송국에서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 3회로 재확인을 시켜줬고 앞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메코르 변수의 연속성이나 길이는 어떻게 될 건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종목 필요 없습니다. 지수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비중으로 접근을 하고 내가 매매로 접근을 할 것이냐 투자로 갈 것이냐 비중은 어느 만큼 갈 것이냐 사실은 주의 시장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변화하셔야 되고요. 늘 항상 탑부터 바텀으로 내려오는 시나리오를 써놓은 게 좋고 매크로 변수 이야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롬 파울 의장이 연준의 고뇌가 좀 묻어난다고 했는데 지금의 시장은 제가 일요일 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퇴기를 좀 굳이 한다면 결국은 경기를 좀 택한 것 같은데요. 항상 연준의 최선순위 목표는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금리가 시장에 주는 경기 충격파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도이치방크 사태부터 CS 국내는 새마을공고 사태 등등 많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귤러직들, 고용해고 굴지의 대기업들 골드만삭스부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사실은 이 고금리를 더 유지하게 되면 올해만큼은 충격파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외로 변경할 수는 없다. 적은 숫자로. 설령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단기간에 좀 높아지는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지금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증시가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이거 지금 제어가 되고 있나요?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준도 시장에 좀 떠넘겼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브레이크가 지금 AI 오늘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 2차전지? 아닙니다. AI 반도체입니다. 무조건. 지금 AI 반도체에 관해서 저는 버블은 아니고 과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뭔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주면서 좀 쉬어가는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데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그래서 그냥 연준도 자본주의 사회 그대로 시장에 어떤 제도권이 개입을 하지 않고 맡겨두겠다. 그냥 이렇게 가버린 것 같아요. 좋게 보면 자율주의에 맡긴 거고 나쁘게 보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지금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물가보다는 경기에 좀 배팅을 하다 보니까 AI 산업에 대한 과오류 측정을 잘못했지만 제어가 안 되니까 사실은 내년이나 지금 내후년 2025년과 2026년에 고정금리의 퍼센테이지를 지금 올렸죠. 그러면 우리가 2025년의 유동성의 크기를 이만큼이라고 측정했다면 하트 표시는 아니고요. 사실은 조금 더 줄어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금리 계획에 대해서 변동상이 있었으니 내 포트폴리오의 계좌에 투자를 해가는 관점들이나 지수 과열에 따른 형태라든지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바텀으로 내려와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쌓아서 종목 조건을 해서 손절매 방식으로 할 건지 기간 매매 형태로 할 건지 매직 관점으로 갈 건지 매일 도치형 망치형만 캔들 본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7월 2위에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도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따끔하게 이런 부분은 충원 좀 드리겠습니다. 달러인덱스 좀 보겠습니다. 어제 어찌됐건 기존에 3회 하겠다고 해서 3회 그냥 확인만 해줬는데 달러인덱스는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아지죠? 달러인덱스가 좋아지게 되면 역시나 실시간 환율 오늘 환율이 14원이나 내리면서 늘 이제 환차선 발생에 대한 부분은 현물수급의 유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늘 관찰이 필요하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 아직 박스권 상단 밑으로는 못 들어왔습니다만 1325원 밑으로 떨어지면 들어오거든요. 지난번처럼. 다시 박스권 안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코스피지스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서 오늘은 어찌됐건 보호하니 지금 마이크론 마테죠. 마테가 시간 내에서 굉장히 거의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고공행진을 하고 후실적을 써냈고 그것이 연동성 관계, 커플링 관계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영향을 주고 또 밸류 프로그램들도 선별화가 되면서 같이 바람을 타고 오늘 자동차도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점 상단을 돌파했는데 계속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2700선으로 뽑아 올리게 되면 시청자들의 체감주스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하이닉스를 어제 우리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노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후발주자를 공략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이닉스를 찍어 누르면 14만 5천원 때 하이닉스를 시청자분들한테 밝히진 않았지만 바로 살려고 회원들하고 공략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매파적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 오늘 매파적 발언이 나왔다면 한 번 더 내려왔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써봐야 되거든요. 내일이 금요일 별로 시장 좋지 한 번 더 찍어 눌러주겠지. 그러면 14만 5천원 플러스 마이너스 때 해서 하이닉스의 직관 종목을 좀 잡으려 했는데 이게 오늘 약간 투심이 비둘기적인 뉘앙스와 인식이 그렇게 비둘기적으로 되면서 이게 지금 뽑아올려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시장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형이 어찌됐건 파닥파닥 살아있는 물고기마냥 후발 종막들이 잘 반응했는데 약간 그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급 쏠림 현상들이 확실히 도드라지게 보이는 시장인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로도 가보면 결국 2700선을 넘게 뽑아올리는데 어쨌든 제한적인 수급의 섹터의 형태가 성장주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반도체도 오늘 하이닉스 양 2차전지도 어떤 그룹주의 오늘은 또 쏠리면서 그전에는 뭐 사실은 중소형주들 인터배터리 이후에 전국체 파트들이 좋았으니까 당연한 흐름이고 또 오늘 제약바이오도 어찌됐건 금리나 혹시 두 번 한데 근데 다시 세 번 한데 확인되어 주니까 신약 같은 HAB들 또 자가 면역 한우 같은 경우들 오늘 7% 5% 뽑아올리거든요. 근데 나머지 수급이 사실은 성장주로 계속 유입됐느냐 밸류 프로그램은 또 밸류 프로그램대로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파이는 점점 작아지는데 나눠먹기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입니다. 섹터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2750인데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죠. 그러면 지금은 다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계좌에 따라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종목을 살 때 이것을 손절매 형태로 접근해서 살 건지 내가 좀 투자 관점에서 모아가면서 살 건지 그렇죠? 추세대가 무너지면 다시 한번 받을 건지 이런 결정을 하고 사야 되는데 시장에서 너무 계속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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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보고 보면 8개월 7개월째 오른단 말만 했어요. 근데 하루 오르면 너무 열광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경계해야 됩니다. 늘 주식은 소수의 전인물입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는 좀 과오류가 지금은 좀 해소된 국면이긴 한데 체감지수와의 커플링보다는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관찰 추이를 좀 펼쳐보자. 지수는 높은 확률로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눌림목 하더라도 2700선 지지가 된다면 어찌됐든 코스피 지수는 높은 확률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수의 종목 연동성 관계 섹터 연동성 관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섹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 어떤 쪽 볼까요?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가져왔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 줄평부터 해주세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결 구도 양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는 확실히 좀 많이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엎치락뒤치락하는 듯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또 어떤 평가 나오는지 현재 주가 위치도 얼추 직전 고점 부근의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 차트 모습부터 보셔야 될 것 같은 어제 삼성전자 추천을 드려봤고 추천이라기보다는 목표가 제시를 좀 한 거죠. 그런데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강합니다.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인식이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사업 구조도 다양한데 HBM으로 인식이 좀 되면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직관적인 요소를 봤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오늘 아주 급등으로 가고 있고요. 8%가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입고라면 또 뭡니까? HBM의 대장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연동관계로 그 밑에 있는 후속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각을 받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뭔가 좀 대결구도 양상인 것 같고요. 어제 삼성전자 배당 이런 성향에 대한 포부라든지 흑자 개선의 여부라든지 한종인 부회장이죠. 나와서 밝혔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제 삼성전자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좀 쉬죠. SK하이닉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대형주로 가는 수급도 섭섭한데 이제 밑에 이렇게 약간 양분되는 대결구도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 동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호실적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점유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수요률에 관해서도 굳이 언급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이닉스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밝힌 게 2025년까지 HBM의 생산량까지 판매 주문이 모두 끝났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키포인트죠. 수요가 지금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이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좀 고퀄리티 캐시카우 역할을 HBM이 한다는 게 증명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뭐 지금 원래 반도체 법안이 있었었죠. 인텔 보조금 소식도 나오고 삼성전자 보조금 소식도 나오면서 시세는 분출하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향은 좀 쉬고 하이닉스는 오늘은 시속게임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닉스 향들이 무엇이냐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 삼성전자 향들이 이제 엑시콘 오늘 6.5%가 빠지고 있고요. YIK도 삼성전자 향인데 오늘 은봉 뭐 유신테크 주성의 엔지니어 이쪽으로 좀 돌아가면 그래도 하이닉스 향을 하고 유신테크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0%대가 오릅니다. 4만원 좀 돌파했다가 지금 병국 좀 걸렸는데 반면에 대표적인 진착 과정에 지금 후발주자 원익 IPS기였는 지금 삼성전자 향이거든요. 오늘 시죠. 이렇듯 딱 그 차별화된 모습이 딱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HBM의 직관 요소로 가는 게 이제 TSV 공정도 있고 본딩 장비도 있습니다만 그 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세정 쪽으로 가는 BSPDN 쪽이었기 때문에 세정 장비는 KCT에도 중요 하이닉스에도 중요한 쪽인데 이런 종목들이 먼저 조정받았던 쪽들 오늘 반등세 KCT 올드합니다. 21선 반등 누구나 보는 자리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세정 장비 쪽으로 PR 스트립 장비까지 가게 되면 오늘 BSK 다 이 시간에 정리해드렸습니다. 대중 공개 된 쪽이기 때문에 점성 시간에도 해드렸고 오늘 신고가 갱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BSK와 KCT의 모든 특징들이 단기로라도 눌림목이 있었다는 부분 KCT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갱신하고 21선까지 거의 30% 가까이 조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 세트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입니다. 이쪽으로 시속게임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면서 반도체의 강세를 다소 두렵게 본 분들도 계셨는데 2차전지는 또 나름의 페이스대로 오늘장에서도 주목을 받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섹터 내 수급 쏠림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오늘 고수분들이 실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장전호과도 좀 봤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초고수로 가야 됩니다. 어렵고요. 주식시장 앞에서는 늘 내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말에 직선은 뭐냐면 사실은 금리나가 이제 3회로 재확인된 것뿐인데 이런 유동성 공급으로 너무 뇌피셜을 조금 더 넓혀서 그러면 성장주들이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들 특히나 바닷건에 있는 형태들이 많으니까 오늘 급등하지 않을까 어제 테슬라도 좀 올랐고 이런 쪽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오늘 2차전지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테슬라도 17만 8천 원에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고 딱 보악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연동관계는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더 못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대신 그룹주의 어떤 쏠림 현상 지금까지는 2차전지 장비라든지 종고치의 어떤 모멘텀을 좀 갖고 있었다든지 인터베터리 이외에 이런 종목들이 좀 갔는데 거기가 좀 쉬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줬던 수급이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두 군데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종목에 대한 선입견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시간에 SDI를 해가니까 사실은 오늘 SDI를 마지막 남은 3, 4, 5, 9% 비중을 실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이제 SDI를 저희들이 비중은 11%를 샀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매파적 쪽으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5위로 시나리오를 써놨기 때문에 방향성 제시를 늘 전문가는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근데 오늘 매파적이지가 않았죠. 제가 좀 시나리오 변수가 좀 틀렸던 거죠. 비둘기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덜 흐르고 있습니다. 강렬한 어조로 매파적으로 해줬으면 이 딱 42만원 정도까지 흘러내리면 조금 불타기를 해가지고 비중을 채우고 마무리를 하려고 있는데 사실은 좀 고민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9%를 채워야 되나 한 번 더 관찰을 좀 하겠습니다. 좀 더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게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48만원 매몰대가 있는데 뚫고 바로 가게 되면 그대로 같이 제가 수익 청상 쌓이는 지금 이 시간이 리딩 시간이 됐으니까 SDI만큼은 보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한 번 물러서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에코프로 특히 BM이 좋죠. 이것도 다 정리를 해드려서 크게 언급 드릴만은 없습니다. 좋은 기업이고요. 이제 암기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22만원 24만원 26만원 하단 지지대가 있고요. 연곡점을 돌파할 때마다 그 위로 갔고 지금 마지막 남은 이제 추세 변환점이 남았는데 그게 이제 27만원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그 다음이 30만원 32만원 35만원 완벽하게 강렬한 추세가 이제 뻗어가는 것은 35만원 위로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판단의 몫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 보는 분들 뭐 중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 어느 하나 나쁜 건 없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지지저항의 변곡점들은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좀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시면서 하시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이런 BM이나 이런 쪽쪽만 계속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오늘 SDI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하지만 그 전에는 뭐 퓨롭틱스 CIS 등등도 가고 PNT도 단기반 등 나왔고요. 또 LNF도 조금 저가에서 반등 나왔고 돌아가면서 순환매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든 이제 누가 첫 주자를 끊어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단지 그 상단에 대한 퍼포먼스는 크게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도 느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뽑아올리면 주식은 산이 높으면 고리고 깊습니다. 완만하게 자복자복 신압으로 가야지만 주가에 붙임이 덜하다는 것까지 꼭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가격 제시는 다 됐고 그러면 2차전지는 전방선업 계산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딱 이런 거죠. 보릿고개 넘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1분기가 이제 바닥설을 이야기했고 2분기 때도 여러분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가이던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개선폭에 대해서 포커싱을 아마 마치게 될 거니까 상단이 조금 제한적이지만 완벽하게 지금이 조금 높은 확률로 바닥일 수 있겠구나.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자동차도 잘 갑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거의 한 달 반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제차 박스권 상단으로 가나? 그러면 박스권을 언제쯤 돌파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내연기관차 웃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내연기관차 요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고 계시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현대기아의 MS 점유율 부분이라든지 판매량은 어떤 전방산업이나 경기 침체에 대비 물론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골드락스부터 스태그플레이션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침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침체가 아니었다면 굳이 금리인하를 세 번을 다시 재확인시켜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건 여기 변화기저는 팩트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감은 있는데 오늘 유로에서 나온 내용이죠. 정리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로 환경규제를 2024년까지 2040년까지 지금 완화한다는 것을 연기 가능성을 좀 내포시켰고요. 내용기관을 어떤 차들을 단종시키는 것보다는 이건 이제 방법론의 차인데요. 자 내용기관차 타지마 전기차 타 이게 아니고 내용기관차들의 유예기간을 좀 길게 해주고 지금 상당히 많이 늘렸죠. 2030년에서 뭐 35년 40년까지 나오니까 내용기관차를 타되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펼쳤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친환경차를 타게끔 강행규정성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철회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큰 것 같고요. 어찌됐건 자동차 오늘 그 관세청에 들어가서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요. 수출산업이 좀 호조로 뛰고 있다. 그러면 현대기아의 위상은 틀려졌고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지주사나 은행서들보다 먼저 진행이 됐어요. 밸류 프로그램에 분명히 수혜도 받고 있는데 높은 확률로 이제 25만 원을 돌파할 확률이 크다. 저는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기관 행보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작권을 좀 노리고 있는데 낙수 효과는 뭐 아직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으로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밸류 프로그램 플러스 성장성 그리고 어떤 이 유로의 환경 규제 완화 소식까지 들리면서 자동차의 내연기관 차를 갖고 있는 쪽들은 상당히 조금 더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시장의 평가도 다시 정상 밸류를 좀 받아야 된다. 뭐 굳이 따지면 테슬라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고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조금 더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직관적으로 보면 현대기아 주주분들은 조금 우호적인 뉴스플로운 것 같고 굳이 전기차 파트에는 좀 우호적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결국은 기간에 좀 연장이 되었을 보니까 크게 생각할 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 파트의 자동차 부품 파트까지 봤을 때 낙수 효과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 뭐 화신이라든지 에셋이라든지 코리아 FT 이런 거는 좀 같습니다만 그러면 오늘 코리아 FT 오늘 또 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긴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잡아가는 건 문제없지 않겠나 지금 현대 그룹주들만 좀 반응을 하는데 모비스라든지 저는 문제없다고 보여져서 자동차는 좀 전방선압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정정적으로 좀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보면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서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부터 좀 하겠습니다. 바로 2월 13일에 제시했던 원익큐엔씨 한 5주 정도 보유를 했는데 이 종목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2만 8,500원에 매수했고요. 목표 주가는 3만 2,300원인데 거의 3만 3,000원 금방까지 갔습니다. 수익률 15%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수익실현 할까요? 네. 이거는 차익실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시청자 분들의 자율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유는요? 네. 이거는 뭐 저는 좀 매크로 변수를 계속적으로 시청자들 옆에서 안내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종목 상황만 보게 되면 괜찮은데요. 아무래도 지수 변동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쌓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각자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은 차익실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실 해당 기간 동안 이 정도면 상당한 수익이니까요. 챙기시거나 혹은 조금은 인사이트가 있으시다. 내용을 좀 찾아볼 여력이 있으시다 하시면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또 좀 더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수익됐던 현대차 다시 들고 왔습니다. 지금의 접근 시점으로 보시는 건지 가격 전략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기술적 매매 접근 방법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박스권 돌파 원래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플랫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고점 상단에서 플랫형을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밸류적으로 별로 부담감이 없고 저희가 현대기아가 이 시간에 다 모두 시청자분들 수익을 냈거든요. 좀 단기 접근으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손절 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하고 2차전지 배터리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하면서 단기 접근을 한다. 사실은 별로 좋지 않죠. 근데 그 위치적인 것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도를 가미시키겠다. 저는 김미준은 오늘 그렇게 판단한 거죠. 현대차 손절가 먼저 제시하고요. 23만 원 제시도록 하고요. 목표가 28만 3천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2% 3% 안 바뀌었는데 4% 정도까지 오르는데요. 매수가를 따라가면서 잡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뭐 가능하다고 좀 판단됩니다. 오늘 굳이 열어놓는다면 24만 6천 원까지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되고요. 리딩 파트처럼 내가 하고는 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강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틀릴 수 있으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런 스케일퍼의 분봉 진입은 좀 지향하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 지금 따라가도 되겠다. 그리고 박수권 상단이 26만 원인데요. 이 부분을 넘어서는 가격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목표주가는 28만 3천 원 제시해드렸고요. 김민준 전문가와 내가 투자 성향이 상당히 좀 잘 맞다. 이 방송으로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8시네요. 유튜브에서 김민준의 사이클 투자 검색하시면 FMC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볼지 특히 반도체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내용을 또 읽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1 시간이었습니다.